연봉 책정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연봉 협상 시 근무 태도 각자의 능력 그리고 회사 상황을 고려하여 100% 대표의 판단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당사자와 최대한 협의를 통하고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조율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새로운 시대의 바른 연봉 책정의 기준에 대하여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연봉 기준이나 인사 기준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 회사에 들어왔으면 이 회사에 큰 틀을 나눠야 되는 거죠. 큰 틀을 놓고 여기 얼마나 성실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연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제를 만들면 되죠. 맹 똑같은 자리에서도 과장인데 과장인데 이 사람을 조금 더 경비를 더 주는 것은 회사를 위하고 직원들을 위하고 아래 사람을 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비가 조금 더 써야 될 사람이에요. 활동력. 내가 이 회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내가 그는 부하들. 부하들을 데리고 나서 차라도 한 잔 내가 돌리면서 대화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연구한다. 근무 외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나가서 그는 건전한 사람들은 밖에서도 일합니다. 이러면 커피값 더 들죠? 시간 외에 뭐가 덜 갔죠? 이런 거를 조금 더 취줘서 연봉을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도 회사에 무언가를 잘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평가를 잘하는 거죠. 이게 아래 사람들한테 이거 평가를 물어보면 이런 게 너무 좋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경비를 제일 많이 쓰겠는데? 그러면 1년의 경비를 조금 더 줘야 되죠. 활동하는 데에 내가 성장을 하는 데에 경비를 주는 이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활동 영역이 좋으면 그는 경비가 분명히 더더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점수제가 올라가고 이 점수제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언제 보니까 한 4년 동안 이렇게 잘 하더만 언제 보니까 한 2년을 농띠를 쳐. 연봉 내놔야 되죠. 서는 돈이 덜하잖아. 근데 더 줄 수는 없잖아. 요런 거를 점수제를 잘 도입을 한다면 회사의 굉장히 질서가 잡힐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는 것도 이 아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더라도 갑질로 해갖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야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갖고 술 한 잔 무어야지 마. 술 많이 샀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이고 얼마나 노력하는 이러한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가냐. 꼭 회사를 위해서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렇게 너는 가정은 요새 어떠냐. 이런 걸 조금 물어가면서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너는 집에는 조금 사회는 어떠냐. 너가 회사 말고 밖에서 좀 머리가 아픈 일이 많다면 우리가 같이 연구하자 노력하자. 이러면서 잡아간다든지. 이게 전부 다 회사를 위해서 해 지는 일들이거든요. 밖에서 우리 직원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그대로 회사와 가지고 이게 연구도 잘 안되고 일도 잘 안되고 이것은 회사에 저조하게 만드는 이게 근본적인 일이 되거든요. 사회와 회사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을 자꾸 맞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사에 와서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은 여기 가족 제도라고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데요. 사람만 잘 키워주면 실적은 저절로 올라가는 데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또 같이 전부 다 성장을 하고 같이 비용을 쓰고 얼마나 좋아요.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게 회사에요.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이윤 중의 이윤은 사람을 잘 키우는 게 이윤이에요. 그러면 이윤은 본란 그래도 이윤은 저절로 와. 자연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힘을 주거든요. 지혜도 주고 모든 인재도 보내주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연결하거든요. 어떤 회사에 내한테 소개를 합니다. 회장님 좀 만나달라고. 그럼 내가 어디인데? 어떤 회사라 그래요? 그 순 돈만 벌라 하는 놈이네. 이게 맞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좀 만나주시면 돈 지 혼자 벌어라 켜라. 나는 너 안 만난다. 나는 자연이거든요. 하늘의 일꾼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은 돕지만 엄뚱하지도 않은 저는 벌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우러 안 가죠. 지금 이것이 이 자연에서는 스스로 노력을 하면 누구를 보내든 너희들을 도우러 간다. 인연을 보내서 도우러 갑니다. 자연이 호락호락하게 지금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연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 체계를 잡아 나가는 이 회사 관리 시스템, 이 회사를 보는 이 측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면접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많이 주고 하면 안 되죠. 1년마다 호봉수 올라가서 연봉이 많아진다며. 그게 계기죠. 안 나가고 계기만 하면 돈 주는데. 이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어떤 수준 이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하면 이 사회가 지금 발전을 못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발전에도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은 누구든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회사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국민들이 좀 더 잘 키워가지고 사회로 내보내면 물론 잘 키우면요. 사회로 내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회사에 평생 동안 같이 가죠. 성장한 사람을 사회로 내보내버린다. 이 인재들하고 이 회사는 무공무질하게 국제사회에 발을 뻗어가면서 손을 넓혀가면서 사람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잖아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회사는 이런 일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한 20년 불이 먹고 내보냈다. 그럼 사회에 나왔어요. 회사에도 필요 없는 사람 사회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버리면 사회가 쓰레기통이에요. 네가 다 써먹고 쓸모없으면 사회에 내보내서. 네가 젊으면 다 빨아먹고 일시키고 먹고. 그래서 사회에 내보내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한 20년 동떨어져 있으면 실력이 안 나와요. 사회에 필요한 짓을 안 해.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회에 필요 없게끔 나왔다면 이제 국가가 너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업이 사람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면 쓰레기를 쏟아내가지고 이건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면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기업의 잘못임을 알아야 되는 거라. 요런 것들 하나를 풀더라도 인자는 근본 원리를 풀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나는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종교에서 너희들을 저쪽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많이 비십시오. 절 많이 하십시오. 건강경을 많이 애우세요. 그러고 나중에 거기에 애우다가 난 다 애웠는데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경을 하세요. 사경을 하다가 27년 지나고 37년 갔어. 그런데 죽을 때가 됐어. 요래되면 어떻게 국가에 아주 무의도식자를 만들어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 국가가 망해요. 이 뜬신들이 참말로. 너를 맨날 빌어내 죄를 얼마나 짓으면 그 지랄을 하냐. 잘하는 중에 어렵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왜 우리가 어렵게 사는지 사회에 맞게끔 생활도를 이렇게 했어야 될까 인가봐요. 그런데 가르쳐야지. 같이 도담을 나누어가면서. 어려우니까 같이 울어가면서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쳐다보고 가는 길을 찾아내야지. 그게 교회가 해야 되고 절이 해야 되고 각 도파들이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 사회에 이렇게 안 됐어요. 맹초 빌고 성불 준다고. 하느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느님이 뭔 줄 알고 하느님을 믿냐. 참 답답한 사람들 참. 이제 좀 다 봐야 돼 이제부터. 내가 이런 소리 했다고 내한테 돌을 던져도 내가 다 맞을 테니까. 맞고도 나는 근제할 테니까. 내한테 돌 던지는 사람 네 손마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알리라. 우리 같이 놀아줘야 돼. 우리 같이 놀아줘.